결국에는 이 게임도 명중률 좋은 탱크가 장땡이고 기동사격 좋으면 장땡이라서 탄이야 뭐 피하면 되는거고 일단 맞아요 적을 잡든가 말든가 하죠 상대가 6이라 주건대 맞고 죽은거 아냐 이거 이런 쓰레기 탱크 진짜 역시 STB 나쁘지않은 명중률이구요 맞았을건데 저거 나쁘지않았어 괜추네 왠지 왼쪽으로 가면 꿀깔수있는 자리가 나올거같은 느낌 내가 꿀 빨리네 이름치 얘기랄 유기가 보이잖아 저거 뭐니 흠 야 얘는 좀 오반데 나이스 짜주 야 철갑 슬래노이더 일단 쟤를 백업해줄 병력은 없어요 지랄 야 그게 왜 땅으로 가 아 아 나 어이없네 뛰어 C급이야 아 아 아 아 아 하아.. 안전히 비용요? 이긴 한 LABG 안쏘네 아 명중률 진짜 역시 좋군 내가 잡았네 근데 라인 밀렸네 무기가 쏘나? 야티가 쏘나? 일단 절로 갑시다 저거를 막으면 이길거같아 못막을수도 있겠다 야아 고이씨 나이스 아 어디왔냐 스팟좀 아 아 무슨 아 나 어이없네 왜 저런게 안 뚫릴까 이 탱크는 이유를 모르겠고 세 애 일단 저기 백업 가면 되겠다 적베이스 빈거 아닌가? 야티가 지금 적베이스에 있고 아 근데 이거 우리도 질수가 있겠네 아씨 그냥 도와주러 가자 아 안되겠다 불안해서 안되겠어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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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네 아니다 됐다 야티가 어? 벌써 저기로 갔네? 저건 우리 피엔 작겠죠? 얘 구폭관통이 쓰레기네 잠깐 요거 점령하면 안돼요 점령하면은 어? 저기 우리 베이스왔네? 직사해야지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건 밟지말고 쓰리슬쭉 근데 이게 소름인게 이게 방어력 쓰레기거든요? 왠지 아씨 조준이 안되네 조준이 안돼 고폭맞고 죽을거 같은데 관통떠가지고 아 진짜 얘 에임 쓰레기다 어 어 답없어 시랄? 근데 하나 삑살이 났네 뭐야 이 유비로 살려줏 살려줏 허허허허 개꿀 세대 잡으면 훈장 주지 않나요? 맞죠? 맞죠? 파스코치 아 뭐 딜이 이것밖에 안나오냐 역시 일본은 마음에 안들어 쓰읍 별로야 별로 아이 뭔가 명중률이 너무 아쉬워요 얘가 소련 명중률만 나오면 참 좋은 탱크인데 소련 명중률이 안나와서 별론거 같애 그 시각에서